네, 자 믿고 보는 배우 유준열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청춘의 얼굴을 대변했었는데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자,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리씨 늘 놀라운 연기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주고 있죠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한 모두를 구애하는 인물을 과연 완수할 수 있을지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완벽함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김우빈씨겠죠? 자, 우리 썬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보빈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염정아 배우님 1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웃음벨을 눌러주셨는데 이번에는 더 강력해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손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소녀같은 룩을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하시는데요 정면 아래쪽 네, 염정아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배우님 오늘 따뜻한 의상을 예, 색감만 봐도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염정아씨와 함께 두 신선이 펼치해 예, 큰 유머 부탁드릴까요? 손 인사 네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멋진 액션 연기를 기대케 하는 김은성씨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액션 연기로 놀라게 할지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안 하는 게 더 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검객인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 한번 휘둘러볼까요? 자, 완벽합니다 자,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김은현씨, 김태리씨, 김우빈씨 네 아, 도술과 검술의 대결 염정아씨와 조우진씨, 김인성씨 모두 네 서로가 서로에게 파이팅을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인상적인데요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정면을 봐주시고 관객들에게 사랑을 한번 보내볼게요 하트 다 갈까요? 네, 이 하트 다 갈까요? 지금 테리씨가 한 하트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자, 그 상태로 파이팅으로 바꾸지 네, 외계인이고 파이팅으로 한번 아, 좋습니다 자, 힘차게 나와주셨는데 정면 정면 아래쪽 외계인이고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깐주시고요 run afterward 잠시 get miss 안 eses 손 손